저희 인사드릅시다 둘 셋! 안녕하세요 슈퍼장입니다! 저희 이제 나올 첫 본부 영상 리액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! 해볼까요? 기대된다 소원 완전 연어 댄스 희철한다 난 woh 어우 대신이 야 뒤지마 뒤지마 아 대신이 вытол이 같은 게 제일 좋은다 오 오케이 우와 이렇게까지 오케이 힘난 거예요 오 오케이 그러면 저희 안무요 소감! 네요 안무 팀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 솔직히 좀 아쉬운 게 보인다 약간 그 쎈 느낌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근데 근데 그거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영상이 되게 멋있게 편집되고 뭐 멋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우리만 자랑하면 우리만 자랑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런 피드백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저기 좀 뭔가 아쉽다 저기서 뭔가 더 힘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처음 영상이다 보니까 아쉬웠던 부분들은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고 뭔가 세진이 부분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거꾸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셨던데 이렇게 완전 확 바뀌어가지고 멋있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멋있게 나올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좋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그래도 좀 다 잘춘 게 나오고 그만큼 뭔가 노력의 결과가 여기 보여지는 것 같으니까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100%로 섰을 때 약간 그런 에너지? 같은 걸 봤었으니까 그치 그거에 비해서는 아쉽다 생각은 맞아 됐어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수고 많았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번 더 볼까요?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한 몇 번이라도 더 볼까요? 저희들이 네 지금까지 수고하십니다